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 1월 30일자 동아일보의 허문명 기자의 법치사유재산제 허문은 정권과 싸우다 짓었다는 그런 기사에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핵심 발언을 살펴보면서 간단한 저의 논평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문명 기자가 묻습니다. 시골판사가 어쩌다가 정치판사가 됐습니까? 김태규 부장판사가 정치 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해도 각종 사회적 이슈가 터질 때마다 심리적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나 사법농단, 국정농단, 적폐청산이란 말이 나오면 판사 이전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관심이 생기죠. 그런데 처리 과정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면 누구도 문제를 삼을 수 없지만 적법한 절차와 법률 그리고 법원리를 훼손했다면 내 사건이 아니더라도 판사로서 당연히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김태규 부장판사의 연배가 54세이기 때문에 지금 한참 정권의 실세로 활동하고 있는 586 정치권, 586 운동권 출신들과 거의 비슷한 연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듯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상당히 태어날 때 이미 좌익적 성격과 우익적 성격 좌파적 그런 성격과 우파적 성격이라는 것이 태생적으로 결정되는 그런 성향이 꽤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그냥 해봅니다. 무슨 논거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최근에 정치학계의 그런 논문들을 보면 개량적으로 태생적으로 그렇게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 결정된다 이런 논문들이 나오는 걸 보면 또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볼 때 경험 지식에 비추어 보면 사람들이 본래 태어날 때 태생적으로 어떤 그런 성향도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알고 침묵하기도 하고 또 모르고 침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라 일이라는 것이 결국은 공기나 물처럼 일종의 공공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기 문제로 와닿지가 않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궁극적으로는 결국 그 사회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개개인의 문제가 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그 개개인의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든 김태교 부장판사는 좀 그런 정의라든지 또 진실이라든지 사실이라든지 오름이라든지 거짓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민감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허문명 기자가 묻습니다. 당시의 글로 법은 내부가 술렁였다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글이라는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겠다면서 판사들의 개인용 컴퓨터를 영장 없이 열어보겠다고 한 그런 보도를 보고 김태교 부장판사가 아주 발끈한 겁니다. 도대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거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점에 대해서 김태교 부장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기관보다도 엄격하고 신중하게 법을 지켜야 할 법원이 영장주의라는 행사법의 대원칙을 어겼습니다. 저는 그전까지는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댓글 한 번 단 적이 없고 페이스북도 잘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서 결국 글을 올렸습니다. 저의 해설은 의협심이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사립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더라도 그것을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비급함의 일상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김태교 부장판사는 그 사건을 두고 의협심이 발동한 겁니다. 정의감이라는 것이. 물론 정의감이라든지 의협심이라는 것이 가치가 높게 평가받는 시대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선 겁니다. 이건 안 된다.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어떻게 법은 스스로가 영장주의라는 행사법의 대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날뛸 수가 있냐 이렇게 본 거죠. 어쨌든 참 비급함이 일상화되고 비급함이 강물처럼 흐르고 흐르는 그런 시대가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침묵하고 입을 다무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의 제목도 그냥 가만히 입을 다물고 살면 그냥 될 건데 왜 당신이 나서 가지고 본인도 힘들어하고 가족들도 힘들게 하냐. 그러나 역사라는 것은 그렇게 입을 다물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방향을 선회하지 않습니까. 불의에 대해서 입을 다물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허문명 기자가 묻습니다. 이번 정권의 문제는 이념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이 부분부터가 김태규 부장판사의 평소 지론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대목입니다. 김태규 부장판사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추사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타난 결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란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이를테면 대북전단살포검지나 5.18 역사 왜곡저벌법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헌법적 가치는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와 시장경제입니다. 자유의 가장 근본이 표현의 자유입니다. 자유의 가장 근본이 표현의 자유입니다. 우리 헌법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근저위의 헌법이 써 있습니다. 그 헌법 질서를 다 바꾸겠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대북전단살포검지법이나 5.18 역사 왜곡처벌법이란 것이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반헌법적인 그런 법률을 통과시킨 거죠. 이런 부분들을 참 다 그냥 입을 다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비용청구서는 모든 사람들의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그리고 다음 후손들에게 다 비용청구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운 사람들이나 전문가들이나 보통 시민들이 체제가 변질되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건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 세대의 문제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전 세대가 저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시대적 소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음 세대 뭘 물려줄 거나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허문명 기자가 묻습니다. 그러자 김태규 부장판사 이야기가 개인주의도 대통령 지지자들끼리 집단을 이루어 공격하는 게 만연해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가장 심하게 피부로 느끼는 문제가 사유재산에 대한 본질적 부정입니다. 토지공유제, 이공유제, 토지거래허가제, 이제 주택거래허가제에 있어 1가구 1주택까지 하려 합니다. 여기에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70에서 80까지 한다는 게 시장질서입니까? 이렇게 김태규 부장판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자유라는 것은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가 상으로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있고 모든 자유는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넘어지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자유를 하나 빼앗고 그다음 대다수 사람들은 저 사람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그다음은 자유를 빼앗기는 대상이 자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주택시장에 쓰려는 것을 보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그런 중과세를 때리는 과정을 보면 그분들 가운데 아무도 자기한테 피해가 오리라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기한테 피해가 돌아오죠. 다시 김태규 부장판사의 이야기입니다. 집단이 나서서 이렇게 시장 질서를 깨는 사유재산 침해를 너무나 쉽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 실패에 대한 보완책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이건 보완이 아니라 주객이 바뀌는 겁니다. 계획행제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들이 체제 부정으로 일으킵니다. 아무리 자신들이 선이고 필요한 정책이라 해도 자본주의 시스템의 본질을 이렇게까지 허물고 헌법 기본 질서를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김학의 불법 출금을 말 때는 정말 미쳤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법치, 사유재산권, 시장경제, 자유주의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새롭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귀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오늘 김태규 부장판사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만 앞으로 법원을 떠나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페이스북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